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요지 쓰고 싶대 아 예 반영아 요지 쓰고 싶대 요지 쓰고 싶대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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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다기 전에 끝났어 역시 이 혁민 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얘 환영합니다 자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 많이 남았네 어구 의지를 쓸까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 세균 확실히 세대인 와.. 버스 다 도는데 20분? 버스 다 도는데 20분 밖에 안걸려 스테미안 같이 개꿀이네 20분 하면 한 2억 버는거 아닙니까? 한방이면 끝나지 않을까? 아 그건 아니고 떼고 써야 됐네 아 괜히 안때렸다잉? 한번에 끝날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구만이래 흠 5끝 20분 다 놀아보안